인천시 교육청은 태풍 흰남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6일 유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한 조정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6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교, 원격 수업 전환 등을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강풍과 폭우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상황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황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